돔피스트. 그래 당연히 돔피스트겠지. 그럴 줄 알았어. 하지만 그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니야. 내게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. 응?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곤란한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 부탁을 들어주는 건 어때? 이번 거래에서 딱히 까다롭게 꿀 생각은 없어. 그래서 말인데. 돔피스트는 지금부터 딱 3주 뒤에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야. 그리고 혹시 나중에 그 친구와 대화라도 하게 된다면. 거기서 내 이름은 빼줬으면 해. 무슨 뜻인지 알지? 응? 함께 일하게 되어 즐거웠어.